대림제 2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정교구 교정사목부 박종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고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찬미예수님 대전 가툴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도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 어떤 단체의 장을 맡은 분들은 더 크게 공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또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면 또 한다고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안 먹는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는다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는 맞고 틀림의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단지 그 행위를 두고 괜찮다고 또는 틀렸다고 보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주장대로 막 밀어붙여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의식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에 맞게 산다는 것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당시 사람들의 입은 하나의 언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매체가 없던 시절에 사건 사고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았고 각자의 생각대로 첨삭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지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남발되며 그 뉴스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정의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의 진짜 정의는 가장 약한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강자들의 말은 앞다투어 서로 전하려고 하겠지만 약자들의 말은 전하려고도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누구의 말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언론은 사람을 구하고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나약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리코에서 두 눈머니가 외치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소리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순간에도 군중은 그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조용히 하라고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목소리는 울려 퍼져야 했고 그들의 아픈 마음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들려오는 소리만 듣는다면 경쟁에서 이긴 강자들의 소리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자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돌아다니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약자들의 소리를 들으러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입니다 가만히 앉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동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그 시간에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베네릭도 16세 교황님은 강론을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물며 어디에서부터인지도 모를 거리를 지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구 안에는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마국간의 구유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탄이 내 삶의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당당하게 나가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제가 다니는 교도소에도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교도소는 예수님께서 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곳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통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가 이룬 일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정교구 교정사목부 박종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종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내일도 박종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